Just like, you are my sunshine, I'll do that again. You are m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이번 화에서 함께 알아볼 주제는 하와이의 문화입니다. 하와이의 상징적인 악기인 우쿨렐레를 만드는 공장을 방문하고 현지 옷가게에서 창조적인 스크린 날염 과정과 그 과정을 가능케 만드는 아름다운 디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현지 식당에서 인기 많은 하와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능있는 뮤지션들로부터 우쿨렐레 수업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하와이 문화를 경험할 텐데요. 어서 함께 가시죠.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우쿨렐레 뷔erved 우클렐레가 같이 들어와서 우클렐레가 가장 좋게 만들어진 우클렐레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직접 우클렐레를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보고 나니 이 아키 자체의 진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청해 보겠습니다. 우클렐레가 시장된다. 지사와 코아다. 근데 이 코아에게 큰 작은 교육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클렐레가 이제 이 코아에 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작은 교육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저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16의 1". 그리고 이 코아에 를 만들어놓기 위해서는 이 코아에 를 만들어놔습니다. 그 파이터에 를 만들어놔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 번째 크기와 같은 경우는 이다 그 곳에 할 수 있나요? 뷔프의 카즈일 합니다. 이건 제목의 뷔프의 우칼ill애 입니다. 이 assez 바닥에 모든 분들의 우칼ill애인 일일 업종이 있어야indet. 뷔프의 전체의 성능을anta. 이라서 이 된 장애들을 듣게 하는 부유의 우칼ill애입니다. 이 메시지의 정상은 책을 띠로 우칼ill애입니다. 문장에서는 시대의 원이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가서 이 자리의 우칼ill애입니다. 반지의 피를 만들고 그리고 예시를 넣은 다리에 이 종이 있는 삽을 넣고 여기 있는 브ACING 스퇴산로 그단계에 대해 설명을 주기 위해 여기, 지난 육칼릿을 살펴보면 mantener, 그 단백은 이 육칼릿에 그 끝이 데뷔에 그래도 상단의 그림으로 팔찌판을 보게되고 단백의 육칼릿을 주로 그래서 앞으로 내 Monte 그래서 상단의 육칼은 그래서 이 육칼릿은 이게 더 큰 기회에 참여한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부름에 있는 두 개의 육칼eles을 제공하는 게요. 두번째, 롤드에 이 육칼eles을 제공하는 게요, perfil, 파전, 그리고, 그리고, 육칼eles의 육칼eles의 육칼eles을 제공하는 것. 이런 사이즈가 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가 구조된 공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육칼eles의 육칼eles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자자자자자자! 이곳은 제일 멋진 모질로 인지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 우쿨렐레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우쿨렐레는 플레이아블 마스터피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름다워요. 이 세상에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우쿨렐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봤는데요. 참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쿨렐레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쿨렐레는 우쿨렐레는 우리의 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늘어였던 우리의 우쿨렐레는 매우 어려워. 이 우쿨렐레는 우리의 우쿨렐레는 정말lese 사태였죠. 하와이의,이 내일로 매우 중요했는데 그냥 우리의 우쿨렐레는 엑요, 저는 우리를 이루살렐레가 보면서 우쿨렐레는 없을며 우리의 우쿨렐레는 우쿨렐레는 차이로요 그 우리의 우욕 자여행을 부 Singing Frage 호놀룰루를 잘 찾아보면 유명한 브랜드도 많지만 저의 다음 목적지인 이스트 호놀룰루 의류 회사와 같은 친근한 현지 가게들이 매력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 샵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I'm Andrea Weymouth-Fujie, I'm the owner We actually make the clothes from start to finish We design the prints, we design the body styles We print our own fabric And we also cut and sew the garments So it's really made here, made by us, made in Hawaii product I always want to try to show a print of something Hawaiian, but in a different way In a very stylized, modern way And that's how we do it 제가 스크린 나념이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Andrea가 직접 작업실에서 그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Generally, when I start a print, it's something really personal to me And I just do a rough sketch of something And the way that you cut this, you're going to get to cut some Wait, I'm going to cut some? You are going to cut this And you're going to very lightly just kind of follow the lines And then you lift that piece out like that Oh, wow, to cut? To cut All of our screens are meticulously hand-carved So I don't know how you made it look that easy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Okay, now we're going to get dirty All right This is the high-tech printing part Oh, so high-tech Very high-tech I'm so impressed This is fabric that we've cut for It's going to be shirts This is the big screen that we're going to do And we're going to Literally pour Literally pour the ink that I just mixed If you could walk over to this side right here Okay And you are going to just press down on the frame like this So that when I print it doesn't slide Got it And you're going to move your fingers there Or you're going to get a manicure that you didn't expect Oh my word And then I'm going to lift the screen very slowly I don't want to ruin it Oh Okay And then we're going to Oh my word Oh I'm going to walk it over here So that's how we do the printing All right We did it Yay Yay 30 to 40% of our business is custom Custom groups Customizing for entertainers For hula halao And various civic organizations And then I can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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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f our signature styles That we're really known for Is our hula hula holo holo It is a dress that can be worn Probably at least 25 different ways You can wear it as a dress or a skirt So do you want pink or green or brown? Or purple I actually kind of like purple Okay Yeah So come to the dressing room Woo Look at you Okay So ready for tying Yeah So one of the ways Simple simple way to wear it That many of the hula dancers do Because it's lycra it stretches So lift your arms up Okay And we just tie it in the back Like this A square knot There you go There you go This way Okay You could twist and Just wear it up like this Oh, wow And we can just twist it Tie it There's all different ways Wow So you buy one dress But you can wear lots of ways to wear it Yeah That's cool Dress Dress Weren't you Dress And eyeing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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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akeup Of the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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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dress Dress So that's why Dress Dress 오하우섬에서 여러가지 하와이 특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한국 음식은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한국 음식은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한국 음식은 오늘의 랄울아와는 아주 일반적인 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폴이의 랄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있는 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와이안 음식이 가장 큰 스태플입니다 롬이 사몬도 있고 토마토와 설탕 사몬도 있고 호와이안 음식을 못먹는 것 같다는 점은 조금 즐거웠고 이 나뉘의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즐거운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라올라오는 하와이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주방에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울을 시작합니다. 먼저 소울을 시작합니다. 먼저 소울을 시작합니다. 먼저 소울을 시작합니다. 이제 무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제일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가장 핫도그. 가장 잘 익숙해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favorite parts입니다. 자, 네, 여기 미화의 스킨이. 이제 루와는 루와의 미치. 그리고 여기에 루와의 미치에 가진 그런 방법을 제거합니다. 제가 열심히 배달이 될 것입니다. 3-4 big leaves, 5 small leaves, hold it, 2 pieces of pork butt, 2 pieces of pork belly so you mix it so you get all that compound, all that flavor into one and you take one piece of butterfish what you're going to do is wrap it into a ball like this, make sure it's nice and tight so it doesn't fall apart, grab a tube, wrap it in the middle like this, one going this way, take this one and make sure it's nice and tight what you're going to do is you're going to have your fingers like this right, wrap it around like this, oh wow that's a secret, okay wrap it around my finger you got to be careful because if you have big hands like me you rip the tea leaf very easy right then what you're going to do is you're going to tie it, so you get it tight enough uh-huh and then you have a ball on that's so cool and then I steam this for 3 hours yes okay let's go steam it alright alright hmm what's the best way to eat la la la? start in the middle where all the fat is, at least that's my favorite part, the taste after it's steamed is really really amazing oh I can't wait to taste it, ooh so this is the product, final product yes this is the final product smells good yes it does and how do I, do I just rip it off and eat it? well here you can go with this I'm so ready I'm so ready see how tender the meat ended up being after steaming it for 3 hours yes that's the la la you want it to be nice and tender bon appetit flavorful oh very delicious mmm 밥을 먹으러 간다. 그것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onoka Katayama. I am 20 years old and I am a ukulele musician and a ukulele teacher. I'm Jody Kamisato and I'm the owner of Ukulele Hale, which is a ukulele school in Honolulu, Hawaii. Hale in Hawaii means home. And so we wanted to create a home for our students. You know, ukulele is for all ages, all scale levels. So my youngest student is two and a half years old. And my most experienced student is 94. My grandma was my first ukulele teacher. And so I grew up with ukulele and music in my home. And I just fell in love with music. My favorite part of the ukulele is that it's simple. It's four strings. You can take it as a carry-on on the plane. But when you play it and strum it anywhere in the world, people will turn around and be fascinated by just its sound. I was very excited to learn the music in Hawaii. First of all, I learned from the most basic things. I want to show you how to hold the ukulele. So you're going to put your right hand into this. We call this the waist. And then we're going to let the bottom part of our body just sit on our lap like this. Got it. Perfect. Now the back part is going to rest against our stomach. And then left hand, we're going to hold the top part of our neck. Okay. Excellent. You look like a professional. You know, that's half the battle. And we're going to start by picking. So we're going to do our top string, which is called G, C, E, and A. Now in ukulele, there's two important components. So one is picking. And then there's also strumming. So we have. Whoa, that's so cool. So today, we're going to be learning a little bit of strumming. Okay. Yeah.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our C chord. Okay. So we're going to place our ring finger on our bottom string third fret. Excellent. So we're going to strum using our pointer finger. And we're going to strum right on our fret board. So let's try that again. Ready together. One, two, three, four. Nice. Okay, so that's our C chord. We're going to learn two more. We're going to learn two more. We're going to learn two more. So we're going to put together all of these chords and we're going to play our first song. Are you ready? We're ready? Okay. Here we go.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The ukulele can connect people and can just spread joy. And to share that moment of joy with somebody else, it's kind of magical. I've never seen a really angry ukulele player. Typically, ukulele players are really happy people. That's really powerful because we really truly believe the world needs more happiness, more joy, more ukulele players.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h, so fun. Thank you so much. She'll cry. Okay, so just for sharing in Finland. My inhabitants of the ukulele have been a piner and resort to Hawaii. And we've been here to the country by Hawaii, I called it the Israelites. These people just förmere me. I can learn a lot of culture about it. As such as a vessel, we can learn a lot of people from the wilderness. It's really fun. 생각한 옷이 눈앞에서 제작되는 재미있고 창의적인 과정을 직접 보았구요. 하이웨이 인에서는 가장 유명한 하와이 음식에 대해 배웠고, 토종 재료를 직접 보여주신 셰프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쿨렐레로 노래를 연주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었는데요. 정말 굉장한 뮤지션인 포노카와 조디를 만나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해가 지며 저의 여행도 끝났지만 다음 여행지도 기대가 됩니다. 함께 가실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